어? 은광이 거랑 비슷하네요? 우리 둘이 맞춘 우정 목걸이요. 이래야 온전한 한 쌍. 여자들 우정은 잘 됐을 때 알아본다던데. 여자들은 친구가 잘 되면 진심으로 축하 안 한다면서요. 무슨? 우린 목숨도 안 아까워요. 그렇지, 은광아? 당근. 두 분 건들지 마요. 껴들어갈 틈이 없다니까. 나중에 우리 늙으면 뻥 차버리고. 둘이 살걸요? 맞아, 맞아. 위 파왔다. 음악 좀. 오케이, 분위기 업 시키겠습니다. 편한 옷 입고 온다며. 쟤들 뭐냐? 이태리 구두에 이태리 셔츠에 우리 꼬라진 뭐고? 저게 편한 옷이야, 저 사람들은. 이거 독하다. 와인 마시자 우리. 와인 마시자. 배OURS 오 허허 왜, 왜, 왜? 네. 치즈 가질러요? 와인은 치즈 좋아요. 네. 무릎 괜찮아요? 네.